한글자막 by 한효정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찬양의 온전한 목적과 유가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 주님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주님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님을 위한 어린 양 구름풀과 밝은 신의 물가 나를 기르시는 목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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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님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주님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님을chas 나의 붕괴 짓 parcel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낭두고 아둡장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모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모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모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모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돌을 모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나는 그의 어린 양 전혀 없어 나는 그의 어린 양 전혀 없어 모든 만족에 두는 대신 주님을 우리가 찬되게 예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전신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그대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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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영혼 거룩한 그대